감자 장사가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. 요새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스를 안 입었어. 더우니까 트럭에다 딱 신어놓고 1톤 트럭에다 신어놓고 아파트 놀이터 옆에서 감자가 길어예요. 저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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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저도 아파트에서 감자를 사러 나왔어.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 사람이 그 트럭에 뒤에다가 다리를 딱 올려놓고 감자가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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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세상에 꼭 봐주잖아. 새내기가 감자를 사러 왔는데 밑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때 이 사람 위에서 감자가 밑에서 보이잖아. 이 새내기 너무 부끄러운 거야. 그래서 얼른 이제 감자만 사갖고 갈라고 아저씨 감자 일 켜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저씨 부활 일 켜어주세요.